이게 안 돼!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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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차량은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재동에서 난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손자 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실제 차량 결함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를 가릴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운전자와 그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운전자가 최소 두 차례 충돌 회피 운전을 한 건,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하는 거라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괭음과 흰 액체의 분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12살 아이가 사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에 사고 기록장치 EDR과 음향 분석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의심 사고가 났을 때 결함 원인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하는 걸로 바꿔야 한다며 유족이 낸 국민동원 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해 논의 요건을 일찌감치 채웠기 때문입니다. 도연이를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우리나라만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책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유족의 힘겨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급발진 의심 소송 가운데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SBS 정윤입니다.